비춰져 날 반이 비춰져 영원히 떠나간대도 변해간대도 어둠 속에도 어둠 속엔 미어 지금 여러분 앞에 아홉 번의 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서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비춰 하늘에 올라있고 다시 추모해줄게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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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4 나 온 거예요 10 나 미션 있다 했잖아 나 진짜 존중난다 5 1 오 저거 이거 여자 옷인데? 너 어떻게 입어? 이거 여자 옷인데요?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걸 어떻게 입어 아니 아 이걸 아 팬티 빼고 다 갈아입어요 이거 다? 야 이거 여자 치마인데? 난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해? 아 이거 먼저 입어야 되는구나 아 거꾸로 입었어 아 난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어디지? 잠깐만 야 이거 경빈이 형 암호 오고 나서 굉장히 푸정 안전으로 쳤는데 바로 풀렸어 야 이게 안 돼 뭐야 몰라 아 그래서 구성원이 없었어 그래 구성원이 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 이래서 안 알려줬던 거야 구성원이 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야 아니잖아 오 오 오 오 괜찮나요?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사람을 봐주세요 보셨나요? 네 다시 갈아입고 춤춰주세요 10초 드립니다 10 9 8 7 9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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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입었어?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? 시퍼 같은 pac성원 기계 얘 fan 야 나와 나오 아니 멋있는 권장 멋있는 권장 멋있는 권장 멋있는 권장 야 나 이거 pay 지킬게 아 아 아 춘향아 야 네 파트야 찬이야 네 파트라고 오 손을 미어 찬이야 찬이야 찬이 찬이 야 나 뭔가 잘못됐는데 아 내가 잘못됐다 그 나를 구해줘 그 나의 소름 잡은 그렇게 날아줘 범죄든 날 비춰줘 다시 가! 야 이거 댁서 공주야! 내 신발! 야 뭐야 이게! 내 신발! 내 신발! 내 신발! 야! 와! 와! 구성원이 없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됐다니까? 그래! 내가 화냈었거든! 구성원 안 지세요? 이렇게 구성원이 말 낼 거야? 아니요? 와! 안 됐는데요? 야! 나 화냈었어? 야 빨리 오해를 풀어드려 빨리! 야 진짜로 뭔 일 난 줄 알았다니까? 나 진짜 전쟁난 줄 알았어! 와 나 근데 진짜 몰랐어! 와 매니저님들 알고 있었어요? 와 진짜 악랄한 미소보소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알았습니다! 알겠습니다! 아우! 어르신! 이따 menos 이따 뮤직비디오 그릇 그리고 너와 나는 머리 맞춰 가는데 이 부분은 하고 이상한다! 야 나 드디어 화내며 차량! 운동이야 진짜 그죠? 와 너무 예쁘다 야 안 된다고 왜? 어동이! 안 된다고 어동이잖아 안 돼 뭐야? 몸빼바지 몸빼바지 야 역시 와 기대를 하다 기대를 하 우리 다 넣어 어머 얘 누구니? 얘 누구니? 너 어디에니? 빨리 먹으면 좋겠다 제게 어디 가도 비춰주네 오늘의 아오 웃었어 어둠 속에도 어둠 속에 미어 후우 2번입니다 후우 우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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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